강조 안디옥 교회 그리고 이제 광화문 집회 거기서 하고 거기서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죄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서 아니더라고요 정치적으로 정치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아 이거는 아니다 과감하게 또 세자매가 나왔죠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가 폐쇄됐잖아요 기도처를 옥탑방을 얻어갖고 세자매가 주일마다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방이니까 식사 거기서 하고 밥 먹고 거기서 계속 영상예배 근데 그것도 한계가 오더라고요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분이 아닌 거야 그래서 너무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막 교회마다 다닐 수가 없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안이안 목사님 부흥이 했던 마포 쪽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물론 집이 머니까 새벽예배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안동을 주시면 작정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 금식하면서 또 교회에서 밤 8시부터 10시까지 그 오른께 그거 집회하는 거 그거 다니르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회개가 먼저 터지더라고요 아니 이제는 내 힘으로 안 살게요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이 하라 하시는 때가 다 순정할게요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나아가는 자는 상주시이심을 믿어야 할지 이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뭐가 있겠구나 하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마지막 날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광주로 가라 아유 뜬금없어요 저한테는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 주간에 우리 둘째 아들이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었어요 그 여자친구가 광주 아가씨야 그러고 나서 주일에 같이 그 교회에서 예배 드렸죠 저랑 그래서 같이 예배 끝나고 차를 타서 아야 다은아 네가 여기 맨날 올라올 수가 없으니 네가 서울로 발령받으면 어때? 그랬더니 어 그렇게 해볼게요 그랬어요 우리가 내려가리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근데 걔는 이제 우리 아들이 KTX 9시 서울역에서 보내고 걔는 돌아오고 나는 이제 마지막 단일 기도 예배 때 음성을 들었잖아요 광주로 가라 그래서 저는 이제 혼래받 때 집에 왔죠 아들 하나님이 강요로 왔는데 어떡하냐 엄마 나도 다은이 이렇게 KTX 9시 보내고 내가 광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대요 그게 스쳤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광주 안들께로 만나게 된 거는 목사님 그 눈물의 호소 한 달 동안 폐쇄되고 성도가 3분의 2가 나갔대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 목자의 피눈물 나는 게 막 전의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갖고 목사님이 이제 목회사 세미나 하신다고 하면서 세 번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 꼬박이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광주로 갈 건 저는 생각 안 하고 그런데 하나님 광주로 가라고 하는데 우리 아들도 그게 매치가 된 거예요 한마음이 그래서 처음에 여기 영성 세미나 목회사 세미나 끝나고 영성 세미나 할 때 저희가 1회 딱 왔는데 목사님이 일기생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기생으로 저희가 등록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아들이랑 같이 주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 7천 영사가 온대 그러면 어떻게? 집값이 오르겠지 빨리 집을 빨리 그래서 영성 세미나 끝나고 복덕방을 봤어요 여기 주위에 그랬더니 아니 왜 요즘 안디옥계 근처에 왜 집 보러 온 사람이 많아요 그런 거예요 복덕방이 저기 안디옥계랑 가장 가까운 거 가장 가까운 거 해가지고 걸어가서 5분 그걸 이루고 그냥 무조건 계약을 해서 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내려오는 거야 그러고 이제 여기 등록하고 아들도 등록하고 뭘 망설여 주님 오실라 멀지 않은데 우리가 문제는 코로나 이후에서 간접적으로 맞고 왔잖아요 아 이러는구나 아 이렇게 폐쇄댕하고 이렇게 교류를 죽이고 예배 못 드리게 이렇게 막는구나 이게 저 크리스도의 이런 모형이에요 와 그래서 저는 그래 불이 있는 거 신부단장 하는 거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무천하고 연약한 요정은 정말 저는 집사로만 살았지만 그래도 우리 둘째 언니 큰아내를 다 제가 전도했어요 저의 아픔이 또 있죠 하나님이 그동안에 훈련을 많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직도 안전하지는 못하지만 그 아픈 남편을 통해서 제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편하라고 등따 쓰면요 안 해요 이제 이 또 목사님 하신다 영성 세미나 하신다 그래서 그래 내가 이 시간은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 그래서 금식할 때 있었잖아요 저번 주에 저번 달에 근데 제가 못했어요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기 위해서 내가 오늘 요번에 영성 세미나는 제가 3일 금식할게요 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첫날은 그래도 넘어갔는데 둘째 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3일째 되니까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여기 강대상 여기서 안수 기도가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 기도밖에 없구나 또 주님이 내가 아직도 깨끗이 못한 게 있으니까 다 회개시키더라고요 회개시키고 감사의 기도 올리고 하나님 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내 머리부터 발까지 다 씻어주시는 그런 또 은혜를 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는 거거든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셔서 7천 용사들이 앞장서다 나가면 정말 우리 목사님 백방교회 저도 그것과 같이 비전을 품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중복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이 그 나라의 그룹을 구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7천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